네 지성인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세이너 김승훈이에요 이번 컨텐츠 준비는 사실 며칠 전에 이슈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있었던 이슈를 보고 나서 사실 그때 이후 컨텐츠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좀 며칠 걸렸어요 하다보니까 좀 양이 많아졌어 그래서 이번 사심역사 컨텐츠는 사실 명절을 앞두고 안그래도 여러분들 그 거리두기 때문에 그 다섯명 이상 못 모이는 것 때문에 어디 누구 만나러도 못가잖아 그런데 그 이 시국에 그래서 뭐 명절과 관련된 컨텐츠 뭐 이런걸 하는건 아니고 딱 타이밍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며칠 전에 또 이슈가 되었던 또 그 우울증과 관련된 역사 컨텐츠를 갖고 왔어요 우울증이 역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오늘 분량이 상당히 길다는 점 그래서 바로 강의 화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로나19 시국 관점에서 보는 우울증 이야기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최근 시대 계속 주목을 받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좀 문제가 더 커졌을 수도 있어 이제 역사적 사례들을 언급하는 과정에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기에 좀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오늘 이 컨텐츠는 사실 노란 딱지 먹을 각오하고 하는거야 몰라 웬만큼 필터 걸면 안걸리기는 하는데 어차피 나는 뭐 그 웬만큼 수위 조절을 해서 하니까 노란 딱지는 잘 안걸리겠지 아니면 말고 그리고 사실 우울증이 영향으로 나타난 행동들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상태를 쉽게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서 막 승훈아 나 너무 우울해서 죽겠어 막 이러는데요 억지로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 본인도 우울증 걸려요 그리고 우울증 걸린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우울증 걸린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다만 그 사람이 막 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막 이제 어딘가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계속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한다 막 사소한 얘기들도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막 어디에 나서서 해결해 주진 말고 그냥 그랬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좀 그냥 맞받아 쳐주든지 뭐 이런식은 좀 해주는 게 좀 좋기는 해요 그래야 얘기들 들어준다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뭐 만약에 좀 이거는 그 좀 만약에 당사자가 뭐 좀 뭐 상담 같은 거 연결해달라고 하면 만약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뭐 연결해 주는 게 좋기는 하죠 그냥 일단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기는 해 이거는 애인도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응 자 그렇고 그래서 이번 차례 이번 그 순서가 일부가 좀 페이지가 좀 많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스무 페이지는 빨리 빨리 넘어가는 분량이어서 사실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일부 개유편이에요 일부 개유편 메이저 디프리시브 디솔더 음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기는 하죠 사람들은 사실 의학적으로 정식 명칭은 우울장애고요 다만 이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좀 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대체로 뭐 기분이 우울해 우울하고 뭐 어떤 것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음 그럼 이제 우울하거나 슬픈 기분을 좀 느끼는 것보다는 그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한쪽이 허전해 막 공허해 뭐 그 공허유사에 나오는 그 공허 그거랑은 의미가 같아요 음 공허하고 그냥 힘이 없어 그냥 뭘 해도 힘이 없고 그냥 뭘 해도 불안하고 뭘 해도 무섭고 음 그런 증상 호소가 많고 뭐 몸무게가 갑자기 늘거나 갑자기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식욕이 떨어지면 몸무게가 팍 줄어드는 거고 폭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몸무게가 갑자기 늘어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자고 잠을 잘 못 자니 머리가 회전이 잘 안되겠지 그리고 머리도 피곤하고요 약간 뭐 절망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다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잦아질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부분에서 개인의 능력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뭐 그 100 중에 80만큼의 능력치가 있었어 근데 이런걸 심하게 겪고 나면요 이 80만큼의 능력치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다시 회복을 해도 한 60만큼 밖에 못 갈 수도 있고 한 뭐 40정도 갈 수도 있고 뭐 30정도 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 회복을 못 할 수도 있어 응 하니깐 마치 스포츠 선수가 부상으로 제기한 이후에 진짜 더 좋은 기량을 내기 힘든 경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렉 우울 렉 우울 척도라는 그 뭔가 있어요 그 척도 평가하는 게 있어 여러분들 뭐 몰라 남자들은 군대 가서 이런거 하면서 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우울증 진단 테스트라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각 문항별 선택지는 지난 한주동안 자기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항의 번호를 선택해요 그래서 각 배점은 선택지가 0.1.2.3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나올건데 그래서 이번 파트 첫번째 파트가 PPT 페이지가 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문제를 넘겨볼건데 만약에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뭐 한번 좀 공고 좀 그렇게 길게 생각할 필요는 없긴 한데 좀 일시정지를 누르고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없으면 뭐 일시정지 누르고 뭐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끝나면 내 합산 점수 결과 사실 이거 컨텐츠 준비하면서 미리 계산해놨어요 그 결과보고 놀라지 않기를 바랄게요 1번 감정상태에 관한 문제죠 나는 슬프지 않다 나는 슬프다 언제나 슬픔해서도 희원할 수가 없다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번 미래 앞날에 대해 별로 비관적이지 않다 앞날에 대해 비관적이다 앞날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다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도 없다 3번 나는 실패자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내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생각나는 건 실패 뿐이다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인 것 같다 4번 일상생활 만족하고 있다 전처럼 즐겁지가 않다 어떤 것에도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모든 게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5번 죄와 벌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거의 언제나 죄책감을 느낀다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 6번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벌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좀 이게 선택지가 뭔가 그냥 뭔가 반복적인 표현 이런 것 때문에 좀 뭔가 하다가 지칠 수도 있어 그래서 자신의 행동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진 않다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 나 자신을 책망한다 내가 한 일이 잘못되어 있을 때 언제나 나를 탓한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을 내 탓으로 돌린다 8번 자살 같은 건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진 않을 거다 하고 싶다 기회만 되면 할 거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울음 평소보다 더 울진 않는다 더 많이 운다 요즘 항상 운다 이거보다 더 심한 건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는데 울래야 울 수가 없어 너무 막 꺼이꺼이해가지고 화 요즘 평소보다 더 화를 내는 편은 아니다 더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항상 화가 난다 화나던 일에 요즘 전혀 화도차 나지 않는다 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평소보다 줄었다 거의 없어졌다 완전히 없어졌다 12번 결정능력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평소보다 결정을 미루는 때가 많다 결정 내리는 것이 전보다 더 힘들다 이제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13번 자기 모습 평소보다 내 모습이 더 나빠졌다 생각하지 않는다 나이 들어 보이거나 호감은 못 줄 것 같아 걱정이다 내 모습이 아주 볼품 없어져 버린 것 같다 추하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업무 평소처럼 일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려면 평소보다 더 힘이 든다 무슨 일이든 하려면 무척 힘이 든다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아 과연 몇 점인지 궁금하다고요 나는 평소보다 내려갔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넘어갈게요 15번 잠 평소처럼 잘 수 있다 평소처럼 잘 자지 못한다 평소보다 새벽에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다시 잠들 수 없다 16번 피로 평소보다 더 피곤하진 않다 평소보다 더 쉽게 피곤함을 느낀다 무엇을 해도 언제나 피곤함을 느낀다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7번 식욕 평소와 다름없다 평소보다 없다 많이 떨어졌다 전혀 없다 18 몸무게 딱 문항번호가 왜 하필 18일까요? 몸무게인데 A18 별로 줄지 않았다 2kg에서 줄었다 5kg 줄었다 7kg 줄었다 요즘은 아닌데 7kg 줄어본 적 있어요 건강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진 않다 여러가지 통증 소화불량 또는 변비 등으로 건강이 염려된다 건강이 매우 염려돼서 다른 일을 거의 생각할 수가 없다 아 3점이 왜 빠졌지? 잠깐만요 이게 3점이 뭐였냐면요 매우 염려되어서 다른 일을 거의 생각할 수가 없다 한 다음에 일단은 뭐 대충 내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 건강이 건강 나는 건강 문제로 다른 일을 전혀 아마 이거 비슷한 수위일거에요 뭐 정확히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뭐하다가 이게 3점짜리가 빠졌지? 자 20번 네 성에 대한 관심 성욕과는 달라요 몰라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성에 대한 관심이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진 않다 평소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성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자 성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라고 해서 고자는 아닌거 알죠? 어 자 그러면 한번 자 다음 점수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 점수 계산 뭐 하셨던 분들은 뭐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뭐 문항을 뭐 조금씩 조금씩 더 오랫동안 보고 싶을 경우는 뭐 일시정지 활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셋 둘 하나 네 점수 0점에서 9점까지는 정상 10점에서 15점까지는 가벼운 우울증 증상이 있더라도 보통 일상생활 영리는 가능하다 16에서 22점 조금은 위험한 보통의 생활 영리에 어려움이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음 23점 이상 심각한 우울증 대개 병원에서는 항우울제 투여 처방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치 성욕이 감퇴된다고 해서 고자는 아니죠 실제로 우울증이 있다고 하면 성욕이 감퇴될 수 있어요 진짜 성욕 감퇴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다음 쪽이 아마 내가 계산해놨던 점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셋 둘 하나 펌 네 60점 만점 중에서 39점 원래 나 40점 막 넘었었어 어쨌든 어떤 문항에서는 막 0점이고 어떤 문항에서는 막 1점인데 막 어떤 문항에서는 막 3점으로 확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보통 이 점수 나와요 아 근데 나는 군대에서 어 이 점수 나오는게 어 내가 뭐 이정도 점수 나왔은 나는데 간부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더라 어쨌든 그랬어요 어쨌든 그랬어요 음 그리고 사실 약을 먹었던 적이 있어 근데 사실 이정도 점수인데 지금은 안먹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약간 그런거에요 그 막 진짜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근데 되게 이게 좀 오락가락해요 어떤 날은 도저히 막 일어날 힘도 없어서 그냥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깨보니까 밤 9시 막 이런적이 있어요 어 진짜 그날 아무것도 못한거야 어 그런적도 있고 어떤 날은 잠을 막 못자고 막 진짜 그게 왔다갔다해요 음 그 어떤 날은 막 일부러 막 좀 이런거에 대한 저항을 하려고 그냥 하루종일 그냥 몸을 좀 빡세게 굴리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이런 기준도 있어요 미국의 정신의학계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남이라는게 있는데 그 진단 기준에 의하면요 자 다음쪽에 나오는 증상들 중에서 5가지 이상의 동일한 증상이 2주 이상 나타날 경우 그리고 우울한 기분 또는 흥미 또는 즐거움의 상실 중에 하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2주일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띄엄띄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2주 이하 좀 짧게 짧게 여러 번 몇 년 동안 반복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만성이지 그래서 하루에 대부분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거의 모든 일상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에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 현저히 줄어들어 식이조절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 증감이 나타나거나 거의 매일 식욕 증감이 보이 그리고 진짜 극과 극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날은 잠 못 자고 어떤 날은 막상 잠자리 들면요 거의 하루가 날아가 그동안 이제 근데 이 하루 종일 잤다는 게요 잘 잔 게 아니고요 이게 기력이 없어서 눈이 안 떠진 거일 수도 있어요 필름 끊긴 상태지 술이 안 취해도 이렇게 필름이 끊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매일 그 정신운동 상태가 흥분하거나 지체될 수 있어요 극과 극으로 막 안절부절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행동이 느려질 수가 있고 이런 경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느끼죠 그리고 거의 매일 피로한 모습이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없는 상태 사실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상태예요 그리고 거의 매일 단순한 자기 비난이나 아픈 데에 대한 죄책이 아니라 좀 막 무가치감 나 가치 없는 사람이야 막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과도하고 부적지한 죄책감 이런 게 보여 이런 거 보통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고 하거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그런 사람들 있어 거의 매주 주일매사 때마다 고해성사보러 고해소 들어가는 사람들 있어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거의 매일 사고나 집중력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결정을 곤란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그 인지장애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인지장애가 심해지면요 난독증이 와가지고 책이나 글 같은 거 거의 제대로 못 읽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뭔가 주면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그 정도가 돼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그냥 구체적 계획 없이 반복적으로 그냥 그 칼로 막 손목을 막 긋는다든지 뭐 뭐 그런 반복적으로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치밀하게 막 계획을 짜가지고 필요한 거 뭔가를 막 준비를 해 막 그 이제 뭐 상세히 말할 수는 없겠어요 상세하게 방법을 알려주면 그 순간 이 영상은 노란 딱지를 먹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원인 이게 생물심리사회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생물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신경전달물질은 뭐 설토닌이 뭐 부족하다 이게 보통 뭐 그냥 의학적으로 좀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인지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좀 이제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 그 불러 그 불러 어빌리티 스트레스 모델 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이 지닌 취약성이나 스트레스가 좀 상호작용을 하는 뭐 뭐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의사들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우울증이 일어나는 걸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100%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설마 이거를 안다고 해도 고치기 힘들어 자 그래서 그냥 언론 매체에서는 보통 세르토닌 등의 신경전달물질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의학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요 막 그 막 그 유전 막 그 사람 뭐 인체 이런 거 나오고 막 머리 그 내구조 이런 거 나오고 뭐 그런 그 막 그 뭐 그 막 유전자 막 모형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나오듯이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자연환경 문제도 있고 뭐 인문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가족 친구 등등 전반적인 대인관계의 문제가 있어 응 최근에는 시련과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대 응 그리고 기존에 알았거나 앓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문제가 돼서 올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과정에서 산후 우울증은 좀 따로 분류하는데요 애 낳고 막 우울해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대 응 애 낳고 막 갑자기 이제 뭐 왜냐면 애를 열 달 동안 품고 있다가 막 거의 죽을 힘을 다해서 힘줘서 그 뭐냐 골반에서 빼내서 내보내면 그 그 그 온몸이 그냥 으스러지도록 그 힘주다가 그 나온 거잖아 그렇게 몸이 확 변하고 나면요 그 이후에 또 또 호르몬 변화가 또 있어요 낳고 나서도 그 과정에서 산후 우울증이 생길 수 있대요 응 그 다음에 이제 착한 사람 정도 주변의 모든 일들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계속 죄책감을 느껴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당 가면 미사할 미사할 때마다 꼭 미사 전에 맨날 고해정사들 그 뭐냐 매일 주인 미사 때마다 막 고해정사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경제적 문제 그 이 부분은 이제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좀 크게 증가를 했는데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타격이 더 큰 거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자연적인 문제인데 그 그 그 이제 계절과 관련돼서 계절 타는 게 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여름때 괜찮고 뭐 겨울에 우울하다 아니면 뭐 장마철 같이 뭔가 그 햇빛이 힘들 때 그럴 때 우울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계절은 솔직히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음 군대라는 공간적 환경적 문제도 남자들을 중심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 막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병역 의무에 대한 그런 교육자료 보면 막 되게 막 음 군대 가기 전에 되게 막 수심했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막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만 되게 나오잖아요 반대도 있어요 군대를 가면 진짜 이제 얼차를 받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 그 고참들의 진짜 비인간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그 내가 진짜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이었나 이런 이런 진짜 비관적인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전역하고 나면 진짜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나 같은 경우도 군대 갔다 오고 나서요 합쇼체 있죠 그 단악가라고 하죠 흔히 어 흔히 단악가 나 단악가 거의 못해 흠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증상으로 인한 영향들 좀 스트레스 저항력이 떨어져서 진짜 사소한 스트레스도 못 견뎌요 아니면요 평소에는 그냥 뭐 이렇게 막 막 평소처럼 막 방송 진행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사소한 거에 갑자기 막 신경이 예민해져서 막 공격적인 성향을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내가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좀 있었죠 어 그 이후로 내가 방송에서 특정 게임을 잘 안 하고 있긴 한데 음 그 자기감정 표출에 좀 두려움이 없을 경우 이런게 좀 자주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두려움이 없는게 아닌데 자 그리고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간단한 일을 쉽게 하지 못하거나 일들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죠 다이어트는 내리부터 다이어트는 내리부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과제 기간이 막 한 달이 남아있어 그러면요 이러다 이러다가 그 진짜 거의 마지막 날까지 가서 마지막 날에 그냥 대충 끄적이게 해서 내는 사람들 있어 그리고 이게 우울한 기분이 좀 오랫동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 해소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진짜 성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성욕이 떨어진다고 해서 고자가 되는건 아니지만 진짜 성욕이 떨어진다는게 어떤거냐면요 흔히 말하는 그런거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맥심 모델들이 나오는 그 화보집을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음 아 나는 정기구독 이런거 안해요 그 돈 들어서 그 맥심 화보집 막 이런거 보면 생각했는데 거기 보면 그 뭐 가끔 남자 모델들도 나오긴 하는데 진짜 막 그 이쁜분들 진짜 많이 나와 나오는데 솔직히 그 맥심이라는 잡지에서 그 찍는 화보들 보면 되게 그 뭐냐 이 좀 의욕이 솟아나게끔 만드는 그런 그 흔히 말하는 그 군대 잡지라고 하죠 그런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 막 그런거를 봐도 감흥이 없을 정도로 성욕이 떨어질 수 있다는거에요 진짜 그냥 그 좀 노출이 심할 노출이 심하거나 뭔가 좀 야하게 느껴지는 사진을 보더라도 감흥이 없는거에요 물론 그 그거 달라요 이 머리에 그 그냥 머리나 감정으로 감흥이 없는거 하고요 그 신 신체적으로 반응이 오는거 하고 달라요 그 전혀 야한 생각 안하는데 그 일어설 수 있어요 음 흠 흠 자 그리고 되게 비정상적이고 연속적인 괄호에 시달린다는거 이건 그거에요 이게 뭔가 일이 잘 안되다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 안전적으로 안전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는거죠 그런 일이 계속되면 괄호에 시달린다는거지 진짜 진짜 심한 경우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서 그 그 뭐냐 화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가는것도 되게 힘들어 할 수가 있어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되게 실행에 옮기기 힘들어 할 수가 있어요 밥 한 숟갈 떠먹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뭐 꺼내 먹는 것도 귀찮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요 와 나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 이것도 업적인거야 마치 게임에서 뭔가 업적 하나 달성하는 그런거 있죠 과제 달성하는거 마치 그런 퀘스트 하나 달성했다 약간 이런 정도급이에요 사소한 행동들이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세상에 막 진짜 심하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막 흉기를 보일 수 있다는거에요 음 그래서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이제 그 옷 보급받잖아요 그러면 야전상위 발급받으면요 그 야전상위 끈 다 푸르라 그래 응 응 그 야전상위 끈으로 목매는 사람들 있다면서 그거 푸르라 그래요 응 글쎄 자 그리고 이제 우울증 증상으로 인한 영향인데 평소에 섬세한 성격을 가졌을수록 이에 대한 위험이 더 커요 응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의외로 정상인들보다 현실 자각이 더 정확해요 왜냐면 이게 지능이 향상되는게 아니구요 뭐든 잘될거야 언젠간 잘되겠지 뭐 이런 낙관적인게 사라져요 따지는게 많아져 그래서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상황도 그래요 지금 그 뭐냐 방역지침에 맞춰서 뭐 그냥 뭐 밖에 나갈 일 있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막 나간다고 근데 우울해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보고 니들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가 안 내려가는거야 약간 이런 생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잘된 거라는 그런 그냥 표현 근거 없이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게 안전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일부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제약이 올 수 있어요 일단은 직업군인은 절대 안되구요 일반적으로 군복무도 어느정도 제약이 올 수가 있고 직업군인은 절대 안되고 그 의료관련 직업에 종사하려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증을 써줘야되요 그러니까 그 지체장애인등록이 돼있으면요 의료관련 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의료와 관련된 건데 장애가 있으면 그 사실 의료관련 직업을 하려면 본인부터 의사부터 건강해야되잖아 뭐 그건 약간 상식적인 거고 그리고 이 이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범죄이력이 있으면 의료관련 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거 없으면 어느정도 우울증이 있는건 괜찮다고 하더라 그리고요 공무원을 못하는건 아니야 근데 법조계 법원 법원이나 국가정보원 옛날에 중앙정보부죠 경찰공무원 그리고 대통령경호처 등 일부 특수한 공무원 보직이나 공공기관 이런데는요 최근 3년동안의 정신질환 이력을 봐요 그리고 조종사를 포함한 항공운항 승무원들 있죠 그러니까 그 뭐냐 공항 지상직 말고 그냥 공항에서 일하는 지상직 말고 비행기 타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최근 5년동안 의료보험 기록을 확인해야 돼요 비행기 안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외에 일반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또는 뭐 민간기업 이런데는요 환자 환자 본인이 터놓지 않는 한 알려질 일은 없어요 그 이력서에 본인이 안 쓰면 그만이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의료기록 떼가지고 이런거 문제로 휴직하고 싶다 이런거 문제로 퇴사하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제약 당연히 뭐 이전과 같은 성과가 안 망했어 응 뭘 하든 힘들라는데 그리고 이제 뭐 기억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집중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활동에도 좀 에너지가 되게 많이 소모돼요 그래서 또 이제 진짜 예전과 같은 일정한 효율로 일을 지속을 하려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되는데 이게 노력한거에 비해서 성과가 안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업 또는 진학 문제 그러니까 사실 대학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질병 휴학을 할 수 있잖아요 질병 휴학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응 다만 그 대학원에 진학을 할거면 충분히 쉬면서 치료를 한 다음에 그게 치료가 된 다음에 진학을 하는게 대학원이 진짜 정신적으로 힘들거든 응 그리고 그래 일단 대학에 가고 나서 휴학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이런 대학에 가기 전엔 단계의 수험생들은 이게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그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수험생들한테 이런게 오면요 그냥 뭐 핑계거리다 니 의지가 없는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게 있다 미성년자들은요 정신건강의학과 처방을 하려면요 받으려면 보호자가 같이 와야돼요 그러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그렇다는걸 인정하겠냐고요 안해요 이게 또 가족 내에 갈등요소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어쨌든 참 이런 과정 때문에 사실 나도 뭐라 뭐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상처가 되게 많이 쌓이는 사람이에요 자 당연히 병역에도 영향이 있어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병무용 의료기업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병사 지원의 경우는 대부분은 최소 4급 보충력 정도는 나와요 어 그리고 이 병사 징병검사 신체 기준하고요 장교나 부사관 신체 기준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장교나 부사관은 과거력이 있기만 해도 합격을 못해요 장교나 부사관은 음 그리고 운전면허에 미치는 영향 음 이런거는 정신건강의학과 관련된 사유로 면제를 받은 다음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근데 이게 병역 면탈과 관련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수시로 이 뭔가 확인검사들을 한대요 물론 징병검사 전에 운전면허 획득했을 때는 딱히 문제는 없어 음 그래서 그 치료 이력이 있더라도 완치 후에 그 완치 후에도 몇 년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냐 그 군 면제 직후에 와아 막 우울증이 사라졌어 이런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면제가 인정이 된다고 해요 어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논란이 됐었던 제약이 있었다가 사라진 요소인데 이제 그 온라인 강의 메가스터디 알죠? 근데 메가스터디 학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가 처음엔 이게 그 일부 강사의 경우는 학원 현장 강의를 녹화를 해서 그대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현장 강의를 같이 하는 온라인 강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처음에는 이게 재학생들 수업이었어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그 나중에 이게 그게 생겨요 그 7차 교육 과정이 들어오면서 메가스터디도 이 제수종합반을 운영을 하게 된거야 제수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한거에요 그래서 이제 그 메가스터디 학원이 생겼고 그 뭐냐 일부 그러니까 어떤 강의들은 그냥 강사가 카메라 감독 이런 그 촬영 스태프들만 있는 앞에서 그냥 혼자 떠드는 강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부 강의들은 아예 그 아예 이제 그 아예 학생들 학생들하고 현장 강의를 진행하는 영상을 그대로 녹화할 수도 있어요 일부 인기 강사들의 경우는 자 그렇게 되는데 학원 현장 수업의 경우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이나 당뇨병 등이 있을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인권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본사가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분원들에 일일이 이의를 제기를 해가지고 해당 조항들이 폐지가 됐어 본사 차원에서 폐지된 게 아니고 각 분원들이 폐지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사교육 입시학원이라는게 학교보다 더 빡세거든 정신적인 압박이 그래서 굳이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스트레스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규정을 넣던 이유는 스트레스가 심각해서 어차피 학업에 다른 수강생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안 받는다 약간 이런 취지였는데 그게 인권문제가 된거지 자 그럼 치료 당연히 뭐 약물요법하고 비약물적 요법이 있겠죠 단 각 치료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은 다 있구요 전문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야되구요 그리고 언제 재발할지 몰라요 이게 나중에 막 치료했더라도 나중에 갑자기 막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정상적으로 낙담하는 과정하고는 달라요 심해지면 이게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어서 사회적 고립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치료가 필요한 질병 분류가 돼 있구요 그 이 질병은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에요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고 이게요 면역력도 떨어뜨릴 수 있대요 이 활성산소라는게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게 면역력이 연결된 거잖아요 내과 질환들은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검진도 계속 해야된대요 그리고 이제 술, 담배, 폭식 이런 거 의존을 하면요 이게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10년 이상 진짜 장기화되고 막 만성이 되면 이게 감정의 인지가 되게 둔감해질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는요 진짜 꼼꼼하게 잘 챙기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그치 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면에서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긴 하죠 나도 근데 이게 사회적인 편견이 있다 보니까 쉽게 이기를 못해 뭐 그래서 이 진료하는 과정에서 뭐 인생관이라든지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생각이 이룰 수가 있거든 아니면 가정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검사가 추가로 이뤄질 수도 있어요 이러면 돈 당하는 거거든 음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게 사회적으로 편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에이 편견이 있으니까 가족들도 이거 못 받아들이면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게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병력이 남으면요 직장생활에서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치료를 막 중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병력이 남는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 음 흠 물론 이게 치료 과정에서 또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가 중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더라도 그리고 환자가 어떠한 사소한 행동을 할 의욕도 없어서 행동을 할 의욕 없으면요 죽고 싶은데 실행이 못 옮겨서 죽지 못해 산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사에 많은 일들을 다 회피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적어지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어 이 사람 요즘 뭐하지 소식이 왜 없지?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사회적인 인식이 좀 커요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블루라는 단어가 우울을 뜻하기도 해요 이거의 합성어로 코로나 블루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거 좀 이로 인해서 대면 활동 제약이 생기면서 사회적 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 이게 모든 여러 가지 분야들이 고르겠지만 지구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더라도 후폭풍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요즘은 정신건강이라는 표현보다는 또 마음 건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게 뭔가 정신이 어떻게 이상해지는 건 아니거든 진짜 막 그런 진짜 약간 관중스러운 행동만 하고 막 사는 거 그런 진짜 막 뭐라고 해야 하더니 지금 모든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누구처럼 그 진짜 그런 이상한 행동만 안 하면 그러면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 건강이라고 그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증진을 위한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이게 지원 규모도 달라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그치 정신건강이 아니고 마음 건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뭐 내가 서울특별시 그 청년시민연 그거 활동하면서 이 단어를 듣긴 했는데 참고로는 뭐 무슨 관련 얘기를 또 이제 약간 공론화를 시키는 활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도 계속 활동을 할 예정이에요 뭐라도 해야지 음 자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부이고요 그래서 1부 보통 나는 항상 뭔가 1부 개유편이 약간 이게 사례가 그 분량이 좀 긴데 그럼 잠깐 숨 돌리고 2부 역사편으로 가도록 할게요 2부 역사편에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뭐 우울증에 시달렸던 인물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 나올 거예요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또 사례가 많아졌어요 그럼 5 6 그